노래가 있어 즐거운 인생! 열린 성인과의 콘서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낮 12시 30분, 중국 청주시 서원구 청주아트홀에서 이부영, 행수기의 진행으로 펼쳐지는 이번 녹화는 문희옥, 이지혜, 장계현, 황신혜, 현당, 투투거스, 김명성, 해경진, 소우명, 혜정은, 서지호, 케빈, 김훈, 박세희, 전승희, 김경함, 유진표, 다빈, 민지, 김성태, 이면적, 박세준, 이정옥, 수인박, 김지민, 하윤하, 김기하, 유화, 태유나, 견화직녀, 신태성, 김상우, 박훈, 민석, 하나영, 김영창, 김태풍, 금청, 고재영, 서동명, 윤서현, 오지민, 신지, 홍도, 유나, 송채미, 이창희, 박인경, 김수현, 전축영, 차연대의 무대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 저작권 플랫폼 토트카우, 모바일 음반의 선두주자 지플랩, 정주 직지마트, 대도 농축산 주식회사, 금단비가 삽기고, 유튜브 서포터즈, GB 쇼핑몰, 주식회사 CNJ타운, HBC 엔터테인먼트, GB 토핑몰트, RTV에서 함께합니다.